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서구 가자회복의숲 환경회복 실증도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. 이 사업은 가자일동 원도심 지역에 주요 거점 시설을 설치하고 사회적 역량을 강화해 도시를 재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. 내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150억 원과 지방비 150억 원 등 총 300억 원이 투입됩니다. 서구는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과 연계해 그린미디어 파사드를 조성하는 등 어둡고 침체된 도시 환경을 변화시키는 회복의숲길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.